까꿍,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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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보물이 한 번에 둘이나는 나왔을까? 까꿍, 까꿍,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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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,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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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아니, 단이랑 강이가 또 여기 와 있는 겁니까? 아이고, 개그. 네가 강이니, 네가 단이니? 두 내외가 애들을 맡겨놓고 처가 집에 갔다 하지 않소? 틈만 나면 애들을 당신한테 맡겨두고 둘만 놀러 갔네요. 그럼 우리는요? 우리도 신혼인데.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 멀리 여행도 못 가지 않습니까? 자꾸 애 봐주지 마십시오. 귀엽다고 받아주면 끝도 없습니다. 잠깐이요. 당신 애들이 우기 부부 아기라도 안 봐줄걸? 우리 우기 도련님이요? 우기 도련님 애기면 열둘이라도 봐주지요? 여전히 우리 도련님이 제일이지. 평생 우리 도련님이 1순위일 거요. 아유, 질투는? 아유, 다행입니다. 초현아가씨 닮아서 둘 다 잘생겼어요. 우리 당구 닮아서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니 헌칠하잖소. 애들이 귀엽지만 가끔만 봐주십시오. 가끔만. 아유... 왜그러워? 아유, 아까 먹은 약과가 얹혔나. 신호? 오? 오? 아유,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아니, 확실한 건 아닌데. 그러면 어디 끝까지 화장실 수 있을까요? 웬 Ask Duke 아유